아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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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삼정 왜 메추병 오빠? 오빠 뭐 잘못 먹었어요? 훗 못 따라 하겠지? 앗 내 펜들이 차 퍼졌네 내 인기란 여기 사람 없거든요 이것은 성우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곳 성우가 되고 싶으면 늘어오버라 꼭 시험을 치러야 합니까? 저는 저는 내 거 들어올 거 빨려와라 곧 문이 열리지 않을 수니 그리고 그 정도로 절대 성우가 될 수 없지 못하게 하든가 우리 성우 스피디드 강호가 대단히 되어준 사람을 상상아 성우 자격증은 우리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뭐? 밤에나 깨워다니 건반지껏 대가를 갚아주마 무슨 이런 사람이 공수주야 그러게 말이야 선하고 억종자 조금만 힘내 내가 도와주면 이집트 조끼리 붙어야지 야! 오왓 인생 열면 해 좋냐? 응 고마워해라 응? 다리 찢기해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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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